그 다음에... 그 다음에... 기억이 안 나네. 뭐 나온 거 좀 있어? 남편 최종훈 씨가 아파트를 나가는 데 CCTV에 잡혔습니다. 사망 추정 시간이 3, 4시니까 남편이 범인 아니잖아. 근데 최종훈 씨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. 시간은 새벽 4시. 정우가 사챗빛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최종 씨가 별거 하자고 한 거고. 근데 정우 걔는 지가 진짜 하나도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. 우리... 이거 어디로 갈까요? 통화내역은 별거 없고... 우리는 기억도 못 하고... 문자를... 내가... 내가 어제 여기 왔었다. 너 어디 가죠? 내 알리바이 확실해지는 그때. 내... 난 아니야. 난 아니라고. 내가 또 놔두고다. 내가 죽여 Ian ent